7번째 영상을 아니 아니 이게 지금 8번째 영상인가 9번째 영상인가 하여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계속 헌터한테 죽어가지고 밤에 죽다가 죽다가 이제 아침이 와서 헌터 사라졌고 결국은 구호품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 위로 이 무전기가 통신방해 기능이 있는 통신방해서도 작동이 되는 무전기 라이스가 자꾸 일을 시켜먹죠 아주 즐겁다고 항상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일을 하란 대로 하라고 아 이거 부셔졌어 이거 어 되네? 아 부셔져도 되는구나 어 이거 뭐야 이거 가지라구요? 오 뭐야 이거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야? 익스피리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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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적화로 40 50 프레임 그럼 요게 유니티보다는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네요? 하느님 이거 하실 수 있는 거네 방금 내가 뭐 얻었지 이거 얻었죠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될까 내가 렌치 제일 꼬른 거 빼버리자 이걸 빼고 펑크퀸 펑크퀸이 뭐지? 어 이거 오 이거구나 이거구나 오오 도망가 터뜨리면 오오 죽을뻔 했잖아 우와 큰일날 뻔했다 그럼 이거 최적화 최적화 이것도 최적화 변론 게임인데도 돌아간다 이거죠? 이것도 좋네 얘네 뭐야 빨간색으로 뜨는 건 뭐지? 자 일단은 어쨌든 Make the pick up at 제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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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펄스 윌스테이션 제펄스 윌스테이션 제펄스 윌 어 누구 온다 누구 와요? 뒤에서 이리 와봐요 야 내가 마무리할게요 죽을라고 이거 어디서 퀴스테이션 이거 노란색으로 된 놈들은 이 파쿠루가 가능한 좀비라는 뜻이구나 그래요 실험 잘하셨네요 돌아가니까 다행이다 Find the most loot 이거 컴페티션 필요 없고 컴페티션은 안 해야돼 지금 대화 내용을 열의 한 하나 하나 정도밖에 해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대충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어? 저거 뭐지? 뭔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무슨 반응이 왔거든요 뭐지? 아닌가? 어 얘 뭐야 아 전기 근데 이거는 어 뭐야 구토를 발사하네 어 구토를 발사하는데? 아 그 파쿠루 미스 그 처음 튜토리얼이요 어 거기만 잘 지나가면은 끝나요 아 템 먹을려고 내가 티끌 뭐가 태산이라고 내가 어 피 있었네 루프 잉트 렌치키스 락픽 락픽은 겁나 많이 만들 수 있네 파이어 크리커스 문제는 지금 그 파이어 크리커스 만들었고 자 이런 데 다 뒤져 봐야 되고 아 락픽이야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아 뭐지? 아 잠깐만 계속 실패하는데 됐다 아 열렸어 오픈 별거 아니잖아 이거 뭐 있는데요 어 이거 오픈? 뭐지? 이게 없잖아 이 유통기한 다 지난 음식을 처먹고 있어 근데 뭐 있네요 이런 테이프는 나중에 다 만들어 놓으면 도움 많이 될거에요 됐다 뭐 특별한거 없네요 어 내려가서 어 자 이제 다시 저쪽을 향해서 아 이거 너무 높잖아 다 왔다 다 왔다 아 여기 못 올라가나? 자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돼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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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 어디서 이 이 과장 놀이야 죽을라 죽을라 자식아 이 과장 놀이를 어디서 내가 없는 데서 해 에휴 그냥 아 아 이 찰진 찰진 소리 둔 닭한 소리 영은 비아노 영은 비아노 영은 으응 으응 지금 프레임이 되게 안 나와요 지금 프레임이 되게 안 나와요 어 한칸 밑이네?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어 이쪽이군 한칸 밑이면은 여기네 여기에 뭐가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었군 제파 다른 플레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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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론 하나 그 라이스가 보내서 왔어요 너 전에 본 적이 없는 놈이야 꺼져 마 안되면 다리 뚫겨버릴 거에요 아니면 라이스한테 데려가서 다리 뚫겨뜨리게 할 거에요 아빤 흠 으흠 흠 흠 흠 흠 흠 자기 해치지 말래요 흠흠 흠 협박했죠 펄스웨이드 제파 제파를 설득해라 어 제파를 설득하래요 일단 여기 들어가서 뭐 얻을 수 있는게 있는지 보고 펄스 에이드 얘는 뭐야 넌 뭐냐 제파를 어떻게 설득하지 펄스 에이드 뭐 버튼같은게 없는데 좀 나갔다 와야되나 잠깐만요 음 터널 엔트레스로 동쪽으로 향하면은 거기서 만날 수 있을거라고 어 나가야되네 갑시다 미터 칼티어 에터 터널 엔트레스 굴따리 입구로 들어가서 자 자 고쳐요 어 이게 뭐야 콜라가 어디서 그냥 이젠 어 야 야 얼굴 끔찍하게 생긴거 봐라 흠 종기 얼굴을 엄청 웬만한 종기분을 중에서 얼굴 표현은 최고인데요 아 이거 숨쉬는거 봐라 아 이거 숨쉬는거 봐라 사람 죽은거 봐라 모든 종비들 다 대머리 그것맞아 다 대머리야 갑시다 전투할때 좀 어지러워요 지금 왜 어지러워냐면 아 아 쓰러졌다 아 쓰러졌다 아 고맙습니다 크레임이 되게 저하되가지고 어지럽거든요 지금 크레임이 되게 저하되가지고 어지럽거든요 구호 물품이 없어 지금 구호 물품이 없어 구호 물품이 없어 액티베이트 라이트 트랩 아 저 라이트 트랩 어디쓰는거 이거 불 붙이면 얘네 죽을거 같은데 꺾어버려 액티베이트 저거 지금 열기하고 계셨구나 뭐였어 방금 어 락픽으로 작업을 하고 계셨네 기다릴게요 이거 어려운가 보다 락픽 몇개 있지? 3개밖에 없어 만들자 어 뭐 얻었어 지금 아 약한거 얻었네 아 이거 버릴거는 버려야되겠는데요 아 이거 다 팔아야겠다 조만간에 조만간에 다 팝시다 아이 된장 타이밍 안 맞췄어 아 톨라구 이거 어디서 탱기고 있냐고 어 여기 뭐 있는데? 없어 어 겨둔사진? 디테일하네 어 하느님 오셨네요 다시 자 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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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 와 어 돌면서 싸워야돼 돌면서 싸워야돼 와 얘 세다 어 센놈이 있어 파워 레벨업 하다보면 어 말좀 하자 아으 이과장 아 고맙습니다 치료해주셔서 아 이놈이 이과장 메디킹 지금 못 만들지 아 꺼즈가 되게 안나와요 어 얘 뭐야 아 방금 좀비가 돌아왔어 얼마나 강한 힘을 맞으면 바퀴 나오는 잭헤머가 걔 누구야 지하 격투기 대회에서 사람을 두 바퀴 반을 돌게 만들었죠 어퍼 어퍼 컷 죽여버려 찰진 타격당해 맛보고 싶어 아 얘네 다 잡으면 돼요 있는분들 지금 요거 잘해야돼요 아 휠 힘드다 예 수리키트 저 메탈팔츠가 37개 하도 많이 이거 수리 수리비는 걱정 안해도 돼요 저 하나밖에 소면 안되거든요 수리할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는 뭐 밤이 되면은 헌터 때문에 어려워요 걔네들 잘 안죽거든요 자 수리 수리했어 아잇잇잇잇 수리하고 있었잖아 이 자식아 무기 바꿔 빠채테다 이게 가장 세져 슬라이딩 이거 좀 참 caveat duy 슬라이딩 슬루우어엌 슬라이딩하면서 배는거야? 어엇 어 이렇게 해서 아니구나 예 캠페인도 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모든 모든 싱글미션을 다 홉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네요 그리고 염두에 두고 만들었네 허파 봐라 허파 해보하기 조회가 좋고 사전을 만들었고 아 이거 다 먹어야 돼 조금 귀찮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재산을 만들려면 이제 8천 모았네 자 히히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예 거의 두 동강이 거의 원킬이에요 빠른 좀비도 있어요 죽이자마자 바로 먹기 지금 주인공이 실제로 그 좀비한테 물린 상태에요 그래서 몸에 어떤 이상한 반응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 좀비화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검사막 녹아다 보니 이게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괜찮아요 중독성이 있네 이 좀비를 학살하는 게 약간 뭔가 인간의 그거 그런 변태 같은 쾌락이라고나 할까 이 안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스태츄 오오 어 뭐야 어 뭐지? 다른 서바이버가 도와가지고 서바이벌 링크를 올려주면은 올려주고 그걸 보상받으면은 아 웹폰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아 뭐야 뭐가 터진 거야 아까 포인트 많이 까졌는데 파워어택 찍어 아 아 이렇게 길게 누르는 거야 오케이 우와 봤어요? 모아서 때린 거 액션을 잘 만들어놨어 액션 하나만큼 기가 막히다 솔직히 평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 막 어 이 게임 뭐 보급품 있지 않나요? 그쵸? 보급품 있지 보급품 있지 랜덤 엔카운터가 뭐야 저 한번 가볼까? 저거 어디야 저거 보급품은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라네 아니잖아 보급품이 아니잖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여기 뭐 판매하는 애가 있는 것 같 아 그러네 잘됐다 아 야 너 이거 좀 먹고 떨어져 팔자 아 돈 좀 벌려볼까 뭘 팔아야될지 해보자 뭐가 좋을까 일단 요거를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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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스트 블랜지 팔고 됐어요 난 3개만 있으면 돼 다 팔아버렸어 팔고 파이어크래커 팔지 말고 돈은 8778 바이 크리켓백 비싸져 엄청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 사는게 좋을 것 같아 파워케이블 메탈팔츠 꺼즈 없네 아예 나가자 지금 뭔가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특별히 사고 싶은 거 돈 많이 모으셨나보다 텐디님 이거 게임 많이 진행하신 것 같아 총까지 얻으신 거 보니까 음 데미지가 다 별로인 것 같은데 크리켓 배트를 얻고 싶은데 저건 제가 살 능력은 있어요 그래요? 남아 돌아요?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돈이 남아 돌 정도야 크리켓 배트 크리켓 배트 방망이 2만 달러 나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먹어도 8700달러 겨우 왔는데 저분은 제가 한 거에 몇 배를 하셨는데 몇 배를 하셨네 내가 치료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치료 키트가 없어 아 제가 이거 채팅창 보기가 힘들어요 아 창고? 채팅창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그냥 안 사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살까? 크리켓 배트 이거 뭐 있잖아 어 아 거즈가 너무 안 나온다 거즈 알콜 틴 캔 거즈가 너무 안 나와 그냥 피셔맨나 피셔맨나 시울 때 피셔맨 자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뭐 살 건 없네요 특별히 음 자 그러면 어 뭐지 뭔 소리야 뭐야 코리아가 뭐지 코리아를 만나라고 그러네 이거 뭐야 얘네 다 뒤져봐야돼 돈 122달러 아 꺼즈 얻었다 아 드디어 꺼즈 하나 얻었다 만들자 아 꺼즈 진짜 안 나온다 아 메디킷 하나 만들었어요 아 이 게임은 데드아일랜드처럼 너무 그 주변에 먹을게 널리 널려 있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닌데 꺼즈가 안 얘네한테 꺼즈가 나올 리가 없지 이리로 가야되나 아 여기 못가게 되어있네요 어 여기 문 열린다 어 일로 가는게 맞네요 어 여기 안열리고 어 여기 상자있다 어 락픽이다 나이스 제가 해볼게요 아 다시 아 이거 아니야 다시 다시 어 아 거의 열렸는데 뭐가 어떻게 된거야 야 미치겠다 살짝 아 됐다 열렸다 이거 굉장히 감도가 좋아야되네 야 이거 키보드 마우스로만 해야되네 어 나이스 뭔가 하나 얻었어요 아 근데 별로 쎈건 아니야 내가 갖고있는게 제일 좋아 지금 내가 레벨에 비해서 너무 쎈 무기를 많이 갖고있는거 같애 어 나 유비 플래시라이트가 있네 어 유비 플래시라이트가 있어 어 이거 어떻게 키는거야 근데 나는 어 어 저 유비 플래시라이트가 안켜지네 유비 플래시라이트는 내가 갖고있는게 아니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키는거지 마우스 휠이요 마우스 휠이요 마우스 휠이요 마우스 휠이요 아 채팅보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아 휠 자체를 누르려구요 어? 근데 그러면 그거 나가는데? 저거 나가는데? 아 이거 채팅... 아아아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아아아 1번을 꾹 눌러서 파이어 크래커에서 유비 플래시 라이트 맞추는 거구나 아아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어어어 고맙습니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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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슬라인... 아 이렇게 됐어 휴대해보자 끌자 자..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! 왜야? 이벤트야? 이벤트 장면 밤버! 봄버! 봄버 라는 뜻이야 봄버 터트린 놈 아 이거 어렵대요 아 이거 어렵대요 이거 안 열린다 이거 안 된다 맥더 세컨드 픽업 맥더 아아 그러니까 피셔맨 어부 마을로 가가지고 세컨드 픽업을 만들어라 음? 뭐야 이거? 음 파우치 오 나이스 베이스볼 으흐흐흐흐흐흐 방망이 방망이다 좀비게임에서 빼뜨릴 수 없는 무기죠 여기 여길 나가야되네 아 아 아 칼이 제일 좋다 아 그래도 칼이 제일 좋다 방망이는 그렇게 좋진 않다 치료했고 아 방망이 별로네요 칼이 훨씬 낫다 칼이 훨씬 좋아 increasingly 어 뭐야 누구셨어? 어 잠깐요 얘 아 피가 그동안 없으셨구나 어 잠깐 tropical 뭐야 너가 때린거야 야 이거 4인으로 하면 난이도가 높아질라나? 궁금해 4인 코옵을 한번도 안해봐서 슬라이딩 뭐 기 모아서 아니 잠깐만 기 모아서 때리기 뭐 이런식으로 때리기 어 내가 먼저 때렸는데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네 무기고치기 저거 그거야 길게 눌렀다 떼면 망치들고 도나보다 망치들고 도나봐요 어 내 생각이 그런데 저 망치들 들고 오암마 들고 이렇게 길게 때리는 스킬 발동하면 고유의 그 모션이 나가는 것 같은데 와 얘 세다 파킹좀 미세다 이 엄청 노가다 하면서 가야되요 오오오오오 거의 데드라이징 수준으로 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우와 장난아니에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우와 우와 와 씨 이게 바로 생존이야 엄청 날려먹었죠 냥냥냥냥 뒤로 빠지는데 누우셨네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얘들 잡고 아 됐어 됐어 잠깐만요 나도 죽었네 아 구하다가 나도 죽었어 아 크림이형 이거 트로잉스타 사주면 좋은가 불타고 있었는데 불타고 있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다보니까 저까지 데미지를 입었었나봐요 나는 그 데미지 별거 아닌줄 알고 그랬는데 별게 아닌게 아니었었나봐 아 이거 베이스볼 별로 안좋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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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버려 됐어 자 그러면 음 아 트로잉스타 요거 요렇게 나가야되겠다 아니아니아니 죄송할게 없어요 아니 나는 저정도 불 데미지는 충분히 극복할줄 알고 도와드린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나봐 불이 좀 무섭나봐요 여기가 어우 자식아 여주압 알았어요 잠깐만 빨리 가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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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품은 아직까지 다 한번도 못 먹어봤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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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품 먹으러 지 완전히 Notice 이곳은 날이 어? 메디킷? 뭐지? 메디킷 준건가? 아닌데 메디킷 준게 아닌데 뭘 준거야 대체 펜서 뭐야 일단 아 근데 스킬포인트 너무 많이 깎였다 죽으면 안되겠다 아 이걸 벌충하려면 얘네 다 죽여버려 어쩌었쩌 흠 에휴 안되겠다 그냥 갈게요 스킬포인트 깎인건 나중에 제가 노가다를 해가지고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응? 저거 이거 다 먹었는데 아 이거 먹으려..이게 뭐야 예 다 먹었어요 음 여기도 먹을게 있다 자 먹었다 아 이게 하드가 있고 미디엄이 있고 이지가 있네요 하드는 되게 감이 좋아야 된다는거네 아 렌치 이거 먹지 말자 아니 아 잠깐만 프렌치 렌치? 아니다 먹어 나중에 팔아버리면 되니까 아 아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하네 괜찮아가지구 게임이 좋아 다음 영상에서 계속 8화 아니면 9화가 될겁니다